네, 오늘은 저희가 돌고래 대 악어를 준비해봤습니다. 악어는 늪지 생물이고 돌고래는 바자 생물인데 둘 다 크기는 비슷합니다. 과연 늪지 생물의 대표인 악어 대 바자 생물의 대표인 돌고래가 어떤 대구를 치를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해설도 제인이 갈 거네요. 막 이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인이 갈 겁니다. 네, 지금 돌고래가 이빨로 깨물었습니다. 오, 마맘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오, 악어도 기너러미 깨물었는데요. 실제로 이런 광경한 게 좋았습니다. 먼저 돌고래가 이렇습니다. 오, 이렇게 이렇습니다. 오, 악어는 화면이 지만이 다르기도 해요. 祝 crystals 세이크 하니까 내가 입을 쫙 풀립니다. 그래가지고 내가 꽃인지 알아서... 꽃인지 알아서... 오, 꽃인지... 와고 싶지 않나니... 암고 싶으면... 양으로 킁 Senhor 킁 아 으 으 으 으